전통 문화예술 특공팀입니다. 태극팀 소개를 드리자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공연 한 채로 농악, 우연, 구속, 기악, 선악 등 전통 공연과 상작 타악 퍼포먼스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춘천풍물단으로 창립하여 2014년 태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27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 초청을 오늘은 목태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타와 북태평선을 연주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입니다. 태극 여러분들입니다. 컴박스 부탁드릴게요. 음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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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